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오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써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줄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발견되는 은혜, 발견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합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아멘 지난주 우리 14주차 주일강단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인생 로마서 강의를 통하여서 많은 믿음의 거장들이 또 영적인 개혁과 또 도전이 있었고 회복이 있었듯이 계속해서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로마서 강의를 통하여서 우리 예원의 성도 여러분들도 이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또 정리가 되어지고 또 여러분의 삶과 또 유기, 영이 또 함께 개혁되어지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강단에는 다섯 가지 오직에 대해서 단위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한 번 해볼까요? 네 제가 솔라 스크립트라 하면 여러분 오직 성경 하시겠습니까? 네 한 번 해보죠 뭐 솔라 스크립트라 솔라 피레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로스 크리스투스 솔리데오 글로리아 100점이십니다 이렇게 라틴어를 다 알아들으시고 대단하세요 제가 묻히 생각하는 게 옛날 류광수 목사님 그 집회에서 이렇게 하시면 영어로 이렇게 순자 통역해 주시잖아요 그럼 이제 세 가족이 그러더라고요 류광수 목사님 굉장히 영어 잘하신다고 무슨 말이면 류 목사님이 메시지를 하시고 여기서 순자 통역하는 거를 세 가족이 볼 때는 영어로 해주는 거를 류 목사님이 한글로 이렇게 해주시는 거로 알더라고요 여러분들 라틴어를 또 이렇게 바로 알아들으시고 결론으로 목사님이 그 비 크리스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크리스탄답게 행동하라 타이타닉 선장도 대단하죠 세월호 선장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런데 이거보다 더 대단한 것은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저는 유라굴로 강풍을 만났던 난파선 276명을 태웠던 그 난파선이 바로 나중에는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영과 육의 생명을 살리는 구조선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살리는 것도 굉장히 대단한 일이지만 이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영지인 우선순위를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당시 이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로마선은 불온, 불온 문서와 같았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복음 기쁜 소식은 황제가 직위가 되거나 또 황제가 전쟁에서 이기고 왔을 때 그것이 바로 복음,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황제로부터 출발했던 황제 숭배 복음이 아니라 바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말했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던 복음만을 찬 복음이라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로마서 자체는 굉장히 불온한 문서와 같았습니다 로마인 교인들이 그만큼 생명과 가치를 발견하고 또 크리스찬답게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인 이 고린도 전서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신자로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행동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사도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이 고린도 지역에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세우고 나서 이제는 제3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에베소에 거하는 동안에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분쟁과 파당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개바파다, 그리스토파다 많은 분열이 일어났을 때 바울이 그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주기 위해서 바로 답을 써서 보낸 것이 바로 이 고린도 전서 서신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 전서 말씀은 특별한 성령의 역사심, 성령의 조명하심을 특별히 다루고 있습니다 마틴 루토가 붙잡은 이신칭의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은 마틴 루토의 주장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이미 성경의 핵심, 사상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마틴 루토가 수도원의 꼭대기 탑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 진리를 깨달았다는 것은 철저히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었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바로 이 복음이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그러면서 유럽으로 가면서 소아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그리고 마침내 당시 세계의 심장부와 같았던 로마에까지 이 복음이 확산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교회사를 보면 하나님께 발견된 자를 통하여서 이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이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시고 하나님께 발견된 자로 이 복음 확산의 주역으로 우리 또한 성도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발견되는 은혜 이것은 바로 구원의 축복이요 바로 신분적인 축복을 말한다면 발견하는 은혜는 이제 우리가 발견된 자로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누리게 될 응답과 바로 건세적인 축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발견된 자라는 분명한 영증인 정체성을 붙잡고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첫 번째로 발견되는 은혜입니다 오늘 6절, 7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오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써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사도 바울은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대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란 무엇이냐 바로 고린도 전서 1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오 하나님의 지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지혜는 곧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이것을 미리 정하시고 또 은밀한 가운데에 감춰 놓으셨다가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성령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비밀인 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고 또 성령이 치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치니 증언하시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깨달아진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의 혈과 육이 아니라 철저히 성령의 역사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지혜나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로는 절대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한다고 뽑히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이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해서 사실은 안 뽑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 발견되었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줄을 잘 서신 거죠 이 줄이 제대로 선 줄인지 모르고 그냥 쓰다 보니까 제대로 된 줄을 쓴 겁니다 사실 교회에 다니는 많은 기독신자들이 사실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고 제대로 예수 믿고 싶어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원색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이름값을 감당하는 교회 예원교회 여러분 줄을 잘 쓰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밝히 드러난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은 너무도 큰 축복이고 또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하라는 이 시대적인 미션을 우리에게 주시고 시대적인 주의종들과 함께 믿음의 동욕을 이루게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더러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조선시대에 있는 사람들은 억울하지 않냐 그들이 예수를 안 믿으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때 기독교가 들어오지 않았던 걸 어떡하냐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참 헷갈리는 질문이죠 그럼 그들이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물론 구원의 문제를 인간이 받았다 안 받다라고 우리가 섣부리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 믿으면 구원 받고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150년 전에 구원을 꼭 해야 될 사람을 미처 기독교 문명을 조선 땅에 넣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자를 놓치시는 실수하시는 하나님이시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일세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밝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들어도 믿지 않은 자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속에 성령께서 그 귀를 열어주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전염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이 개발됐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의 병이 다 고쳐지는 것이 아니죠 그 약을 복용하는 자만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길을 아는 자와 길을 걷는 자가 다릅니다 이처럼 우리가 들어서 예수가 있대 예수가 그리스로 왔대 복음이래라고 해도 이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들려지지 않고 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의 인포메이션 정보로 끝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8절 말씀에도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줄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번 주 주의 강단에도 언급이 됐지만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의 상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많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선미인 의식에 빠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예수를 시기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가장 미련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 편에서 볼 때는 최첨단 과학이죠 우리가 정말 우주공간을 발견하고 우주공간으로 날아가는 것 자체는 정말 최첨단 과학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우주공간을 뒤늦게 인간이 발견해 놓은 겁니다 인간에게 있어서는 최고 지혜인지 몰라도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최고의 미련한 것입니다 마치 플러스 세상에서 가장 낮은 수가 마이너스 세계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세계의 가장 높은 수가 플러스 세계의 가장 낮은 수보다 낮은 수가 오히려 더 큰 수가 되는 것처럼 이해 되십니까 여러분? 제가 전에 어떤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인도해양에서 큰 해일과 지진이 일어나고 또 수십만 명이 죽고 일본의 쓰나미가 일어나서 많은 재산을 저희가 잃고 또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을 때 굉장히 놀라운 것은 나중에 보니까 사람들의 시체는 많은데 야생동물의 시체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야생동물은 지진의 진동을 미리 느껴서 대비했다는 거죠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고 여러분 똑똑한 것 같기도요 어떨 때는 짐승이나 미물보다 더 미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눈에 보이는 것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지향을 만나고 멸망을 당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한참 됐죠 우리가 그 이소연 씨 그 우주정거장 다녀왔던 그 이소연 씨 얘기를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건데요 여러분 우주 전통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우주 전통 이 우주 전통이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목욕 제기를 하듯이 이 우주에서도요 작은 세수가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를 도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우주에 갈 때 사람들이 굉장히 긴장을 할 수밖에 없고 나름대로 무사 귀환할 수 있도록 자기 나름대로 의식 치료를 한다는 거죠 그것이 굉장히 전통처럼 자리를 잡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소연 씨가 갔을 때 이 모든 전통 의뢰를 다 수행하고 왔다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었거든요 우주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일단은 그들이 러시아에서 최초로 우주인을 보냈었기 때문에 우주인을 배출한 러시아에서는요 무사 귀환을 귀환하는 의미에서 다양한 미신 의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러시아 영화를 한 편을 반드시 봐야 된대요 딱 지정된 영화가 있어요 그 사막의 흰 태양이라고 70년대 영화인데요 이거 꼭 본대요 1970년대 이 영화를 딱 본 다음에 그 러시아 정교의 신부로부터 축복기도를 꼭 받고 그 다음에 3편 한 잔을 딱 마시면서 절대 건배는 하지 않는데요 건배를 한다는 것은 잔을 부딪히는 행위가 이 불행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그 미신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 부딪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우주기지행 버스에 오르면요 한송객들에게 손을 흔들면서 손을 흔들어주는데 절대 또 악수는 하지 않는답니다 악수가 또 불운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미신이 있대요 그 우주정거장에 도착하면 남자 우주인이 우주복을 벗고 우주복에 옷을 잠시 내리고 오줌을 싼대요 그게 또 전통이래요 여자들은 제외래요 여자 우주인은 제외래요 그리고 동전을 레일 위에 던져서 그 동전이 기차가 밟고 지나가면서 이 동전이 납작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뭘 의미하면 이번에 비행이 성공한다는 것을 점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부탁할 때는 자국에 자기 나라의 화폐를 서로 교환하면서 부탁을 한대요 그래서 이소연 씨가 갔을 때도 천 원짜리 지폐랑 복주머니 이 복주머니도 복을 주는 주머니다라고 하니까 러시아 정부에서 허용을 해서 그거 갖고 오는 거 허용됐다 그러더라고요 아이러니하죠 제가 우주선 안에 각자 믿는 시인의 사진을 붙여놨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최첨단의 여러분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사를 하면서 물을 생각이 듭니까 참 인간의 지혜지만 참 미련하죠 인간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열두 가지 문제는요 이 지구를 떠나서 우주공간으로 간다 한들 그 인간의 불안함은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최첨단 과학과 의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근본 문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인생의 근본 문제를 우리가 해결받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어땠습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고 에베스소 2장에 보면 공중권세를 잡은 자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을 따라서 우리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이방인이고 외인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멀리 있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깝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불신자보다 죄를 덜 지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불신자보다 더 훌륭한 인품을 가져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속에 우리가 뽑혔고 하나님의 시선 속에 우리가 발견되어져서 오늘 이 축복의 자리에 우리가 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신비적인 연합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얼마나 미련하게 보이겠습니까? 그 저주의 상징에 달린 예수를 구원자로 이야기를 하니 그러나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한번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구원자 그리스도 해결자 예수 구원자 그리스도 해결자 예 전에 단위 목사님이 아주 복음을 심플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예수 구원자 그리스도 해결자 그렇다면 예수가 중요합니까? 그리스도가 중요합니까? 제가 기초방 강의를 하면서 이 질문을 툭 던졌거든요 뭐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고 오직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막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권세 사용하게 된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굳이 어느 게 더 중요하다는 말기 전에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예수를 빼고 그리스도만 강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땡땡땡 대통령을 말할 때 사실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그 사람이 대통령의 역할을 감당하면 그 사람 붙잡으면 대통령의 권한이 그 사람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가 구원자로 오셔서 바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땅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의 사건을 통하여서 또 십자가의 대속과 부하 사건 또 승천을 통하여서 바로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심을 갖고 우리에게 바로 이 구원을 완벽하게 성취해 나가셨습니다 지구까지 열심을 갖고 오신 예수님께서 정말 자신의 백성을 찾고 발견하는 데 있어서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안식일에도 찾아오시고 정말 세리와 창기와 죄인의 집에도 찾아가시고 감옥에도 찾아가시고 또 왕궁 안에도 찾아가시고 또 이번 주 강단 말씀의 서론처럼 마틴 루터처럼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죄무제결을 하지 못했던 마틴 루터의 그 수도원의 탑에도 찾아오시고 그 하나님이 이 작은 대한민국 땅덩어리에 살고 있는 우리 개개인에게 바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일 예배만 드리고 도망가던 썬데이신자가 목회자가 되고 누구 얘기입니까? 제 얘기입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를 드러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로로 또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세상 앞에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묵상하면서 십자가가 주는 두 가지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야 할 만큼 우리는 참 극악한 흉악범이구나 우리는 정말 엄청난 죄인이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신 예수님이 주실 만큼 바로 내 자신은 너무도 가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죄인의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가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형은 사형수를 완전히 발가벗겨서 사람들 앞에 조롱과 수치심을 줄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고통을 서서히 가하기 때문에 정말 총살보다 더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보는 사람들을 하여금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십자가의 사건인 사람이 고안하거나 어느 순간에 일시적으로 우발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성취된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수요 3일 밤 예배에 나오는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토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 사건을 말미암아 내가 바로 하나님께 발견된 자 바로 하나님의 정말 구원받은 자녀로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분명한 영적인 정체성을 붙잡고 또 영적인 자부심과 또 영적인 자존감이 회복되시기를 지름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두 번째로 발견하는 은혜입니다 오늘 구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사람의 영혼은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밝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꺼진 등불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개시에 대한 이해가 전혀 들려지지 않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들이 우리를 미련하게 보고 또 불신 남편이 또 불신 가족들이 우리를 볼 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 이상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문희망 크리스찬이고 교회를 다녀도 이 정확한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다니는 정말 문희망 크리스찬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확한 복음도 모르고 영적인 실체도 모르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어찌 보면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불신자보다 교회에 와서도 정확한 복음을 듣지 못한 기독신자들 더 불행하죠 그리고 교회에서 정확한 복음을 말하지 않는 목회자 더 악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들어서 일원화되고 학습하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날마다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날마다 나의 그리스도로 체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것이 발견을 내가 할 때마다 눈에 보이는 허상에 속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상을 붙잡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문이 막혔을 때 불평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을 찾게 되어집니다 문제와 이기가 왔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뜻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무응답일 때 그것 때문에 낙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어지고 실패와 상처가 부끄러운 과거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사역의 우리의 미래의 중요한 발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체가 되어지고 갈등이 올 때 우리의 갱신의 시간표를 또한 발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복음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고백하고 확인하고 체험할 때마다 눈에 보이는 허상에 속는 것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실상을 붙잡기 때문에 우리는 갈등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숨겨진 더 큰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어두워졌던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밝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 또 이미 와있는 응답들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학적인 용어로 성령의 조명화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1절에도 나와 있듯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사도바울은 이사야 64장 사전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예비하신 지혜와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금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류계에 속한 자들 그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는 정말 우리만큼 미련한 자들이 없을 겁니다 우리가 그들만큼 사실을 더 많은 시간을 사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24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똑같이 이 어려운 경제 시기에 어렵게 돈을 벌고 사실 우리를 위해서 다 써도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들이여 물질들이여 봉사하고 헌신하는 우리들이 류계에 속한 자들을 볼 때는 너무도 미련한 자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참된 이 보금의 가치를 발견한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도 드려도 늘 부족할 수밖에 없고 이 보금운동 그리스도 생명운동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영광입니까 사실 우리가 아니어도 하나의 세계보금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계보금하에 반열에 세워주시고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은 향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기회를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틴 루터 시대에 영광의 신학이라는 것이 유행을 했습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인간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아래로부터 위로 하나님을 만나려는 종교적인 노력을 영광의 신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는 뭘 발견했냐 영광의 신학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래에서 위로 신을 찾아가자 하는 노력의 영광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의 신학 바로 하나님이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비천하게 자신을 드러내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내 공로 내 의의를 요구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공로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열심이 기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단 한 번도 종교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의 인자들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의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는 그 예수님의 질문 앞에 이 질문의 원태는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도대체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 본질과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그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세례요한 엘리야 예리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환경운동, 민주화운동, 사회운동하고 있습니다 바퍼주고 경건운동하고 윤리운동을 하는 교회와 목회자가 존경을 받고 환영을 받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라는 것을 발견하고 예수가 그리스라는 것을 유일하게 말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는 많은 교회들이, 많은 크리스찬이 다른 것을 붙잡고 다른 예수를 발견하고 비본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병 치료 받는다 그런데 예수 안 믿어도 사업 잘 되고요 예수 믿어도 사업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왜? 예수 믿고 돈 잘 벌고 사업 잘 되고 병 고치는 것이 예수 믿는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가 보금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보십시오 눈이 가려지니까 부활의 주님을 모르고 그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슬픈 빛을 띕니다 그리고 그들이 미련하고 마음의 더디 믿는 자들이여라는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동행하시면서 말씀을 풀어줬을 때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들의 눈이 확 열렸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과 제가 예수가 그리스라는 이 복음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확 열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성경을 보는 눈이 바뀌어지고 문제를 해석하는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과거를 해석하는 눈이 달라지고 지금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 현세를 볼 수 있는 눈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미래를 보는 비전이 바뀌어졌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고 정말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보통 10년만 젊었어도 이런 얘기하죠 그런데 저는 별로 젊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젊으면 좋지만 왜냐하면 앞으로의 저의 미래가 기대가 되어지고 지금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또 나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참으로 무수히 다가오는 많은 응답들 축복들 누리고 생각하면 우리는 과거형 인생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인생이 너무도 행복하고 또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도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페니실린을 발견했던 알렉산더 플레임 이 플레임이라는 사람에게 기자가 질문을 하죠 귀하의 생에 있어서 가장 큰 발명이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으면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한 것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이신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위대한 발견을 여러분들이 하신 것입니다 죄인의 대명사로 불리던 세리 가심을 치며 나는 죄인으로 쏘이다 바리세인도 그 당시의 서기관도 하지 못했던 이 고백을 세리가 고백을 했습니다 가장 나이막히하게 예수를 만났던 해심 사건 바로 바울의 해심 사건 그가 담배색 체험을 통하여서 그 전에 자신의 의의를 드러냈던 박해자가 이제는 예수 앞에 자신의 의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는 전도자의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고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자기 발견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겁쟁이 배신자 제자들이 정말 성령 충만 받은 이후에 정말 이 복음의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들은 이제는 순교자의 반열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성도 여러분들도 바로 나라는 자신을 발견하시고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나가실 정말 이 시대적인 사명을 발견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딱 두음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저는 발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발견 나만 모르는 내 성격 이런 성격 심리책이 있습니다 나만 모르는 내 모습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으로 52주 강단을 통해서 정말 내 영적 상태를 살피고 내 자신을 살펴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놓쳤던 부분들을 다시 찾고 기억하고 발견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바로 발견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가 발견되면 발견되는 만큼 내가 몸에 힘을 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발견되지 않은 만큼 내가 주인 노릇해야 되고 그러니까 인본주의 써야 되고 신비주의 써야 되고 내 열심이 특심이 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거운 오만대만 짐들은 내가 다 짊어지고 살아야 되다 보니 예수 믿어도 복음 안에 율법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배설물인지 모르고 우리는 마냥 붙잡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어느 권사님 어머님이 교회에 오셔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해서 주일날 잠시 내려와서 기도를 해드리는데 우리 어머님이 평생 절을 다니셨어요 평생 그래서 이게 불교 사상이 완전히 각인이 되어버리셨어요 어머니 어머니 교회 갑시다 하니까 어머니 안 가시려는 거예요 어머니 예원사 갑시다 했더니 어머니 오셨대요 하여튼 절가는 아니지만 그 정도의 각인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각인 자체가 제가 얼마 전에 어느 기사를 보면서 여러분 우주인의 거의 남성복 위주로 될 때네요 우주복이 남성 여태까지 우주에 갔던 우주인들이 500명인데 그 중에 여성 비율이 11%밖에 안 된대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면서 여성 우주인 두 명이 팀을 짜서 가야 되는데 여태까지는 여태까지 우주 비행사 팀이 혼성으로 가든지 남자 여자 섞어 가든지 남자만 가든지 그런데 이렇게 여자 둘이 간 적이 없대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복 우주복 두 개를 구하려니까 없소 만드는 데 수년이 걸리고 한 24억인가 28억이 걸린대요 그래서 팀을 바꿨어 남녀로 가기로 그래서 제가 우주공간에서도 남아선호사상 우주공간에서도 처음 알았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알기엔 모르게 보금 아닌 비봉질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바울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미니 그 사도바울의 고백처럼 52조 강단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응답을 발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옥 안에서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너희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보금의 가치를 또 사명을 발견하는 만큼 아무리 감옥과 같은 메인 환경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쁨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오기 전에 오면서 오늘 수혜비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세 건의 장례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끝나고 오늘 또 장례식을 가야 되고 또 바로 또 집내가 있는데요 조문도 있고 두 건의 조문과 이제 장례가 났는데 그 중에 집사님은 사실 살아계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수혜비를 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내려오는데 소천하셨던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고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이 스토리가 어떤 스토리였으면 이 집사님께서 사실은 굉장히 죽음의 고비 속에서 장례를 준비하다가 극적으로 하나님이 그 생명을 연장시켜주셔서 중환자실에서 응급 중환자실에서 일반 중환자실로 그러면서 일반실로 오시면서 퇴원하시고 예배를 나오셨어요 그런데 이번 주일날 몸 상태가 굉장히 많이 안 좋아지셨는데 굉장히 위급한 상황까지 내려가셨어요 바로 응급실로 가야 되는 상황이셨는데 교회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기도 받고 싶어서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본당에 2층에 앉아계시는데 이거 다 꽂고 정말 이러고 오셨는데 정말 간절히 손을 잡고 기도하셨는데 사실 그분은 지금 병원 바로 실려가셔야 돼요 그분은 오늘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어떤 사상이 있었으면 어차피 생사복의 주관자 하나님이신데 제가 볼 때는 죽어도 예배들이다 죽겠다는 각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바로 병원 실려가셨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병중에 계실 때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시는 체험을 하셨어요 이분께서 분명한 구원의 확신 천국 소망이 생기다 보니까 죽어도 예배들이다 죽겠다는 그 각오로 오셨어요 집사님 오직 믿음으로 사는 이세 오늘 선포될 말씀이 딱 집사님 스토리네요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지자님에게 성취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시고요 정말 기도 이렇게 받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그 집사님 살려야지 그리스도냐? 아닙니다 그쵸? 꼭 그분을 살려야만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모든 생사복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김동성 집사님 그 믿음을 보시고 정말 최고의 상급을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예수 안에 100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붙잡으면 100가지 축복이 어차피 따라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 놓치고 자꾸 그 100가지 하나 붙잡고 두 개 붙잡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지치고 피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께 발견되고 그리스도 안에는 이 수없이 많은 응답들과 축복들 다 누리고 가게도 짧은 이 시대 속에 이 응답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발견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서론적인 부분에 이전 투구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전력 투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값진 진주를 발견했던 사람 거기는 반드시 희생에 따랐습니다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발견한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전 재산 다 털어서 그 밭을 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보 들을 수 있고요 구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배 올 수 있고요 성경 말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아가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내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은요 희생에 따랐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버렸다고 해서 그가 마이너스, 잃어버린 희생을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버렸던 배설물들 그의 학벌 그의 모든 배경들 하나님께서 로마 복음의 중요한 발판으로 또 다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버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아와 진주를 내 것으로 살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것에 여러분 올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께서 발견해노라 다 팔아노라 산노라 보아를 발견했던 그 사람의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 여러분들이 물어보시고 또 성령께서 친히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래서 설교자로 쓰는 저도 설교를 하다 보면 사실 이 원고 물론 끊임없이 묵상하고 쓰지만 이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준비한 메시지 물론 기도 속에 준비했지만 오늘 수요 3일 밤에 나온 우리 성도들 이 시간표 이 장소 이 시간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메시지를 달라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정확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메시지 선포하게 해달라고 설교자는 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발견하는 은혜가 굉장히 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요한복음 2장에 마리아의 먼저 발견했던 그 믿음의 센스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누구보다도 먼저 발견했고 그 발견한 것을 사람에게 부탁하러 가지 않고 예수 앞으로 들고 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교회 보면 참 연약한 사람들 많이 있고요 부족한 사람들 보입니다 참 영적 문제야 부족해 결론 못 내렸어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정제할 때도 있고 비판할 때도 있습니다 내 눈에 교회 안에 부족한 부분이 먼저 발견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먼저 발견된 자는 기도하는 특권과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발견하게 하신 것도 은혜고 내 눈에 그것이 들어왔다면 그것은 우리의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해결책을 찾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갔던 그 마리아의 영적인 센스처럼 여러분들이 날마다 먼저 보여지고 발견된 응답들 먼저 누리시고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가정 속에서 먼저 응답을 발견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보금의 가치를 발견하는 만큼 우리의 시간과 물질, 우리의 중심, 은사를 기쁨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넓이와 높이와 길이, 깊이를 날마다 발견해 나가시는 우리 기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1997년 여러분 다이애나 항태자비 기억나시죠? 1997년에 왕세자비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때 영국의 우울증 환자가 반으로 줄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왜 줄었냐? 왕세자비가 죽으니까 영국 시민들이 다 자기 이들처럼 울은 거예요 같이 막 우다 보니까 이 마음, 이 감성 밑바닥까지 이 눈물이 막 태풍처럼 이 감성의 우울한 마음과 상처까지 싹 쓸어버린 거예요 울다 보니까 정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 50%가 줄었다는 게 실제로 그래서 다이애나 효과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물 위에 울든 나물 위에 울든 우는 게 좋다 이런 이해가 한참 돌았었거든요 암 전문에도 뭐라고 얘기하면 암 치료 중이에요 우는 치료법이 있대요 울다 보면 내 깊은 내면의 상처가 치료되어지면서 암세포를 억제하는 항체가 두 배로 증가를 하면서 실제로 암세포를 억제하고 감소시킨다 병이 치료되길 원한다면 행경막이 떨릴 정도로 웃어라 제가 그 기사를 봤어요 하나님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런데요 우리는 한 차원 나아가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 영혼을 향한 눈물 현장을 향한 눈물은요 상대방도 살리지만 우리 자신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윈윈의 축복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으면요 사도바울이 이사야 40장 13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바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이 예배 끝나고 오늘 또 이제 조문 예배 출발합니다 가서 우리가 뭐 하겠습니까 보금에 나팔 부는 겁니다 우리가 발견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보금 그거 선포하고 오는 겁니다 우리는 늘 드리고 있는 장례 예배지만 사실 가보면 다른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이 이런 장례 예배는 처음 봤다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십니다 정확한 보금이 선포되고 죽은 자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정말 불신 영혼이 돌아오는 생명 살리는 캠프이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무라 성의 죄악의 관영에서 심판하실 때 의인 10명을 찾으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기 위해서 온 땅을 두루 살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발견된 자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발견하는 인생으로 여러분들이 사천 말씀을 통하여서 사천 현장을 살리고 또 2, 3, 7개 나라의 지향을 막는 절대의 제자로 먼저 세워주시고 또 이러한 절대의 제자를 발견하고 세워나가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하나님께 발견하고 세워나가시는